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엔 2023 철두철미 실전모의고사 시즌2에 대한 OT를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철두철미 시즌2와 같은 사설모의고사, 보통 실모라고 하죠. 실전모의고사. 실모를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고득점을 향한 실전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실전 연습한다는 것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모의고사를 30분 정도를 시간을 딱 맞춰놓고 푼단 말이야. 그럼 30분 후에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이 푸른 행위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 실력 향상에? 거의 도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분 동안 수업문제를 급하게 문제를 답을 결정하는 것 위주로 푸는 거기 때문에 30분 동안 내가 모의고사를 푼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 이건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진 않아. 하지만 실전 연습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지. 실제 시험장에서 30분 동안 수업문제를 풀어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시간 조절에 대한 경험치가 없으면 내가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시간 조절의 실패로 문제를 다 잃지 못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실모를 연습하는, 실모를 푸는 목적은 바로 뭐냐? 실전 연습, 시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 조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순진하게 1번부터 20번까지 순선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수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진짜 기본 문제 14개를 속도감 있게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는지 점검하는 거고. 근데 실제 풀어오면 1, 2페이지에서도 실수를 막 틀린단 말이야. 왜 그러냐?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끊어오는 반복이 이론복습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 문제풀이로서도 계속 꾸준히 기본 문항, 진짜 쉬운 문제도 문제풀이로서도 꾸준히 연습을 해왔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그동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기본 문항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시간제고, 실모, 사설모의고사로 풀어봤더니 실수가 발생해. 그럼 이걸로 이제 뭘 점검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RGB와 같은 기본 문항 컨텐츠를 위해서 좀 더 꾸준히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자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철철 실무와 같은 사설,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푸는 목적은 현재 내가 학습을 하고 있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학습 점검용, 실전 연습, 실전에 투입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 건지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다. 그걸 인지하고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실전 연습을 통해서 경험 조치를 쌓게 돼. 아, 내가 풀어보니까 내가 일단 진짜 기본 문항 14개를 몇 분 정도에 컷하고 그리고 중킬러 중에 비유전, 막전의 근육 문제를 몇 분 정도 컷했더니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남아. 그리고 만점 1등급, 2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유전 4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아, 남은 시간에 잘 못 풀더라. 그럼 적절하게 이제 안배를 해야 돼. 킬러 문항에서도 세포분열, 형질교배, 가계도, 돌연변이 중에 내가 좀 더 자신 있는 거를 먼저 해보자. 이런 식의 경험 조치를 쌓아가는 거라. 실무연습을 하는 목적을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실무 한 해식을 풀어야 된다는 게 아니야. 실무는 말 그대로 점검용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모든 과목을 수능날처럼 꾸준히 하셔야 이 점검이 의미가 있는 거라. 상반기 때야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정 유일의 특정 과목을 몰빵해서 공부하기도 하지만 특히 하반기 이런 실무 연습을 하는 시기에는 이제 배우나 하는 거 웬만큼 다 배웠단 말이야? 배운 것을 이제 적용하고 새화하고 그리고 점점점 다듬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능날처럼 모든 과목을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즌 1, 2, 3가 준비되어 있고 시즌 1은 이미 완강 및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즌 2가 7월 초에 입고가 되었으며 시즌 2 교재는 실무늬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언박싱을 해보면 가볍게 이렇게 돌려서 풀어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반응은 줘요.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일단 뭐 기왕이면 돈 주고 사는 건데 이쁘면 좋잖아. 그리고 이 시즌 2의 구성은 모의고사 10회입니다. 시즌 1은 6회였고요. 시즌 2는 10회입니다. 문제지, 해설지, OMR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제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OMR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보기 편하게 해설집을 책 형식으로 해서 중철로 프린팅해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 교재의 한 권인데 이게 꽤 반응이 좋습니다. 리뷰 교재는 모의고사 10회에 수록된 총 200문제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문제를 다시 단원별로 재구성한 교재 그래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리뷰 교재의 서문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또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리뷰 교재는 각 회차별 등급컷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질문해요. 쌤, 몇 회는 1컷이 얼마 정도가 되는 건가요? 조교들과 선생님들, 학생들 베타 테스트에서 적절한 1컷, 2컷, 3컷까지를 배열을 해놨습니다. 몇 회차별로, 각 회차별로 그리고 서문의 문제 구성리 활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2에는 실전을 대비한 가상훈련이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전문항 테마별로 문제를 재분류해서 사실 모의고사 시험지 한번 풀고 나면 거기 다시 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테마별로 다시 재정리를 해놔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면 풀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습요. 피디님,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 가끔씩 이런 사과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회차별 난이도를 보면 1회에서 3회까지는 6평 난이도로 상대로 좀 쉬워요. 4회에서 7회까지는 9평 난이도로 중급 정도 그리고 8회에서 10회는 불수능 난이도로 작년 수능처럼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험을 쌓아보기 위해서 난이도를 잘 구분해놨습니다. 모의고사 활용 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해 드릴게요. 현재 이게 7월 초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량에 큰 부담을 갖지 않으려면 한 주에 한 회씩 풀어가면서 점검을 해 총 10주 계획으로 해서 그럼 이게 거의 이제 9월 중하순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럼 9월 중하순쯤에 9월 평가원까지 반영해서 시즌3가 나와요. 그때 이어서 계속하시면 되고 근데 나는 이것을 9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 풀어보겠다. 9평 전에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 총 6주를 계획을 세워서 초반에 4주 동안은 주당 1회씩을 풀면서 점검을 하시고 나머지 2주는 주당 2회씩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회차가 있으면 여기서 주차 조절해가지고 4회 그리고 2주 2주에 2회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 4회잖아. 총 8회가 될 거 아니야. 남은 2회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한 번 더 풀어보든지 아니면 살짝 나오면 너무 과도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 교제 활용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시즌2를 9평 전에 사용할 경우에는 9평 직후에 2회동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시즌2를 9평 2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수능 대비용으로. 파이널 시기의 복습용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미래 업로드를 말씀드릴게요. 교제 입고는 이미 7월 1일 날 됐고요. 7월 달에 4회, 8월 달에 4회, 9월 달에 2회로 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당 두 강씩 촬영이 될 거고요. 기본 문항 16개, 킬러 문항 4개 나뉘어서 올라갈 겁니다. 개강은 7월 15일 날 진행하고요. 업로드 확인은 7월 15일 매주 토요일 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진행하는 도중에 아 쌤 빨리빨리 업로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이것은 이제 최악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고 이거보다 가능하면 좀 더 빨리빨리 업로드가 될수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늦어도 이렇게는 진행이 된다라는 데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제가 현재 촬영하고 있는 강자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여 이 정도의 업로드 순서로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꾸준히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노력, 꾸준함, 긍정인 태도, 체력 특히 후반전에는 체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끊어오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륜 대박, 화이팅! 수륜 대박, 화이팅! 수륜 대박, 화이팅! 수륜 대박, 화이팅! ân